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심각해 보이 내 표정 너의 누가 괴롭혔어 힘든 거 있음 얘기해줘 어떡해 난 속상해 너 그러고 있을 때 걱정돼 맘 아픈데 널 어쩌면 좋을까 TV에서 봤는데 우울할 땐 안 놔주래 거짓말같이 예! 버스 타자! 버스 타자! 출발! 멋있다 야 이게 이쪽 버스야? 아 이런 것도 안 잡았냐? 야 빨리 가도 빨리 가 야 자리 잡어 자리 잡어 와 대박 대박 내가 빛 좀 빼 있지? 야 왜 안 잡으러 가자 아우 왜 안 좋아 야! 운명같은 사랑을 만났을 때 기다렸죠 고마워요 가녀린 복선 뒤로 길게 넘겼던 머리 청순가량 이상형이 내게 온 것 같아 아니 온 것 맞아 아니 온 것 맞아 아니 온 것 맞아 으흠 아휴 피곤하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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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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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부장님? 네 뭐야 아휴 망했다 야야야 아 이러지 말아 제발 켜져라 켜져라 감사합니다 아휴 살았다 감사합니다 자 켜져라 켜져라 부장님 아휴 켜졌다 아 네 부장님 아 죄송합니다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디요? 아 그럼 미팅 장소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기사님 내려요 으악 아휴 왔어 아 액 액 오 아 아 아 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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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